미국 쟁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이학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월요일 이번 주 미국의 첫 거래일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3대 지수는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S&P500 지수는 또 사상 최고치를 터치했고요. 다오 지수는 조금 다른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오 지수는 오늘 소폭 하락했지만 오늘 S&P500은 3일 연속으로 사상 최우가를 기록했고요. 그러다 보니 종가 기준은 벌써 올해 들어서 29번째나 최우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나스닥도 오늘 사상 최우가를 기록했습니다. 나스닥은 최근 7일 중에 6일이 올랐고요. 종가 기준은 최고가입니다. 4월 26일 이후니까 거의 두 달 조금 못 미치는 기간인데요. 두 달여 만에 오늘 처음이었고요. 나스닥 100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QQQ라는 거, ETF로 아마 젊으신 분들 그리고 개인연금 계좌 이런 거로 꾸준히 하시는 분 많은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여하튼 QQQ라는 거는 나스닥 10개에서 1등부터 100등의 최우우량 주식을 얘기하는 건데요. 나스닥 100도 오늘 물론 장중, 종가 기준 모두 오늘 사상 최우가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히 섹터별로 보면 이런 빅테크들이 몰려있는 것들이 기술주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인데요. 이런 것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기술주는 1%가 딱 넘는 상승을 기록했고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도 오늘 0.66%가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은 오늘 소폭 상승에서 1.5%를 터치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장에서 금리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소위 기술 성장주에 대한 반등을 이끄는 그런 기폭제가 된 건 사실이 되겠습니다. 대표 종목으로 이런 시장을 끌고 최근에 이끌고 가는 것은 역시 두 개죠. 바로 알파벳과 페이스북입니다. 알파벳 하면 이제 구글의 모회사죠.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의 모회사가 바로 알파벳이 되겠는데요. 오늘 0.77% 올라가면서 역시 사상 최우가. 최근 일주일 중에서 하루 정도 해놓고는 연일 사상 최우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페이스북도 1.66% 사상 최우가인데요. 이들 두 기업은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소위 온라인 광고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두 개거든요. 그러니까 구글과 바로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결국 오프라인에서 사업을 하신 분들도 그리고 온라인에서 사업하는 분들은 당연하게 광고를 얻다 내겠습니까? 요즘 TV나 신문, 잡지가 아니라 전부 다 어찌됐건 모바일의 환경 아니면 인터넷 환경에서 광고 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시대 상황을 여실히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들 두 기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알파벳과 페이스북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빵주들 가운데서 그 밖의 종목들도 오늘 강한 흐름을 나타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주 좋았죠. 애플도 오늘 모처럼 2%가 넘는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애플은 이제 최우가 대비에 여전히 10% 조금 넘게 오늘 여전히 모자란데 여하튼 애플이 지금 오늘 2.5% 올라가면서 흔히 여기서 빅5, 빅테크 주식에서는 가장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넷플릭스도 오늘 반등했습니다. 2.28%가 올라갔고요. 아마존이 실제로 보면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일주일 동안에 빅테크 주식은 가장 많이 오른 것이 되겠습니다. 거의 하루 정도 쉬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11%가 올라가면서 이제 보면 지난 4월, 5월에 실적 발표하면서 올렸던 그 직전 고점을 거의 지금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거 사상치효과에 바로 근접했습니다. 이건 약간 조금만 올라가면 최고가 갈 정도로 0.8%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성장주의 대표성 있는 자산운영사는 아시다시피 캐티오드가 하고 있는 아크인베스트인데 대표주자가 역시 ARKQ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갖고 있고 이걸 또 좋다고 많이 하셨던 분들이 요즘 또 엄청나게 지금 비판적인 분들 많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돈 엄청나게 손해받다. 얘기하시면 수탁이 많으실 텐데요. 지난주에 6% 반등하면서 오늘도 또 2% 가까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마침 또 테슬라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오늘은 실제로 보면 상위 최고의 시가총액 근거 1위부터 6위 이런 것들이 전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을 오늘 기록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각종 기술주들의 흐름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 체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FOMC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은 관망장사를 펼치지 않을까 했던 예상과는 달리 오늘 짱 흐름 굉장히 좋았다는 부분 확인을 해봤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비트코인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어떤 이야기를 또 했나요? 네, 일론 머스크의 한마디 한마디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특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처음에 결제를 받겠다고 얘기한 거가 한 3달 정도 됐고요. 뜬금없이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분명히 썼습니다. 그 당시에 당분간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안 받는다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또 당장 받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멀지 않아서 받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썼거든요.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가능성을 시사한 거죠. 그만 자체로도 플러스 영향이 미쳤지만 과거에는 이런 얘기라면 10%, 20% 올라가는 게 일도 아닌데요. 여하튼 오늘은 상승하는 게 요인이 됐겠고요. 오늘 그보다는 해시펀드 매니저로 유명한 소위 100만 장자로 유명한 거죠. 폴투더라는, 폴투더 워낙 폴투더 존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이미 작년에 자기 전체 자산을 해서 한 2, 3%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인데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를 자기가 숱하게 질문을 받는데 자기도 궁극적으로 보면 주식을 제외하고요. 주식을 제외하고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현금도 5%, 상품도 5%, 금도 5%, 비트코인도 5%가량 갖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이러면서 오늘 앞서 말씀드렸던 엘란 머스크나 이런 폴투더 존스의 얘기가 반영되면서 오늘 모처럼 또 비트코인이 4만 달러 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지금 잠시 전에 제가 리얼탈을 봤을 때는 4만 달러 조금 더 아래에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머스크의 발언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도 저희가 다시 한 번 체감을 해봤던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이제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사실 어제까지도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제 슬슬 성장주에 다시 관심을 가져봐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늘장 흐름을 보니까 그 생각에 조금 더 확신이 들거든요. 이 성장주의 시대가 다시 열렸다고 봐도 괜찮은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은 주식 투자에서는 우리가 피해되는 그런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늘 이제 균형 감염 가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마침 골드만삭스에서 다시 연말까지는 성장주에 배팅해야 된다는 그런 레포트를 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리겠는데요. 가치주가 작년 12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가치주가 상당히 아웃퍼포먼한 걸 많이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골드만삭스의 시각은 다시 성장주가 올해 말까지 시장을 이끌 수 있다는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림 하나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성장주와 가치주의 소위 상대 강도를 표시하는 것인데요. 이건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은 낀 흐름을 보이게 된 건데요. 아주 쉽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방향은 성장주가 센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주가 뭐라고 할까요? 분자라고 할까요? 가치주가 분모라고 얘기하면 위로 올라가는 건 성장주가 셀 때는 방향성 위로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요. 아래쪽으로 내릴 때는 가치주가 강한 겁니다. 2020년도에 확연하게 성장주가 강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다만 성장주가 강한 건 최근의 모습이 아니라 한 2008년, 2009년 리만 사태 이후 10년 동안 꾸준히 강했던 겁니다. 다만 작년까지 강했고요. 작년 12월부터 금년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그래프가 아래로 쭉 내려오는 것은 그만큼 가치주가 강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길게 보면 최근에 10년 동안의 그런 큰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빨리빨리 바뀌면 그만큼 이런 성장주에 대한 관심이 좋은데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최근에 이런 흐름이 왔던 것이 되겠고요. 특히 모든 경제가 문 닫았다가 경제활동은 재개되니까 이런 소위 가치주 이런 것들이 올라갔던 사실인데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지금 또 너무 급하게 내려온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 성장주가 다시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골드만삭스에서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런 두 개 성장주도 좋아 보이고 가치주도 좋아 보이면 그럼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봐야 되냐는 것인데요. 약간 여기서 어려운 얘기 들어가면 DAR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할 때 자산 운영하는 관점에서 보면 어렵네요.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적절한 가격에 성장도 있는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프리하면 이런 거죠. 가격은 너무 비싸지 않고요. PR가나 PBR이 됐고 흔히 PR을 얘기하는데요.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도 쉽게 해서 성장, 이익의 성장도 꾸준히 가는 것들을 찾아보자는 흐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쉽게 얘기하면 주식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PEG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PR을 이익의 성장률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가 이익 증가 비율이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나 조금만 스타디 하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하면서 그냥 PR이 높다고 해서 우리가 배축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익 증가율이 꾸준히 놓으면 그런 게 괜찮다는 적절한 가격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사실 여러 가지 개념으로 종목을 또 선별해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면 기준은 각 섹터 내에서요. 각 섹터 내에서 성장성이 상위 20% 이래 들은 걸 한번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가치 측면에서 보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으면 안 되는 거죠.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지 않은 그런 종목들을 찾아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이 여기 나오는 차터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풀닷컴도 있고 이베이도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는 소위 성장주나 기술주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표를 여러분들 캡처해 두셨다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성장률과 대비했을 때 가치주의 상대적인 강세가 조금 도드라지게 나타났던 만큼 이제는 다시 성장주로 그 방향성이 조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보셔야지 너무 한쪽에 치우친 접근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조언을 항상 위원님께서 해주시고 있고요. 그 안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도 표를 오늘 가지고 와 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최근에 연말 지수 전망이랑 관련해서 조금 흥미로운 설문조사가 있었다고요. 네. JP공원에서 얼마 전에 매크로 컨퍼런스를 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참인석 한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연말까지 지수가 어느 정도 갈 것 같냐라고 얘기했더니요. 표를 하나 공개를 했는데요. 지금이 4200 수준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 대비 4200에서 4400이면 지금보다 5% 정도 위에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연말 목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전체의 38에서 40% 정도 그러니까 40% 정도 이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무슨 소리냐. 4400 이상 갈 수 있다. 그래서 4600까지가 31% 4600도 넘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4500 이상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37%가 얘기하고 있고요. 반대로 지금 가격보다 오히려 아래로 갈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25% 정도 있다는 거. 그래서 너무 지수를 너무 공격적으로 보지 마시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4400에서 4500 정도 사이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지금 월가의 집계만 하나 확인해드리면 2021년 연말 목표 주수 평균은 4263포인트입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지금 가격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든 아이비들의 공식 아이비들입니다. 개인 의견 다 빼고 공식 아이비죠. 우리나라 보면 증권사에서 발표한 것들은 모아놓은 거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최고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4600, 최저는 벤커브메릭에서 3800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도 마지막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S&P500 지수가 4255포인트를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적인 목표 지수가 63포인트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8포인트 정도의 차이밖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S&P500 지수가 지금 월가 어떤 컨센서스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와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은 올 한 해의 투자 흐름을 잡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장 시황판다는 MTN 2학령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